뭐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계정을 눌러라구요 오늘 해볼 게임은 입니다 네 아마 자막 처리가 들어가겠죠?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포라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다 컨텐츠를 위해서 무서운 척을 하는 것 뿐이지 저기 내려가기 절대 싫은데 어떡하죠? 공포라는 감각이... 흠... 오! 야! 스크립! 아! 무서운 척을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이 위에 있는 드링크가 떨어졌죠 존버맨으로서 드링크를 챙기지 않았다는 것 굉장히 큰 실수를 체크해주는 부분이고요 진부하게... 없죠 설마 그런 진부한 게임이... 아... 이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! 너무 싫어 진짜로 너무 싫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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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황장에... 공황장에 올 것 같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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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습니다! 아 이거 몇 번 반복해야 돼요 진짜 저 이거 진짜 너무 하기싫어요 진짜 무서운 건 아닌데 진짜로 진짜 하기싫은 분위기에요 진짜 진짜 진짜로 어? 요거 내려가면 안되는 거지? 뭐요? 고주세요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씨 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 이거lovaced원 아주 systemic, 제발. 제발 , 제발 아 제발, 하지 마세요. 진짜, 진짜, 죄송해요. 제발, 아 제발, 제발 , 제발 제발 제발, 제발 아! 알야라아아! nymaaila!!!! 자, 막상 잡히니까 별로 안 못 Bridge 공포게임이 이렇게 호스레이에 만들어주면 안 돼요. 자, Ori כי 네 계단 게임 해봤구요 네 계단 게임 해봤어요 네 계단 게임 해봤어요